오늘의 QTR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복을 받고 불순정하면 저주를 받기에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도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따여 성경 전체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 극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자식이 없어 애통한 한나는 하나님의 율를 받아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사무엘을 나갔고 마음이 온유했던 모세는 민족을 위한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무화과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로 배불렀고 유대인들을 극률이 여겨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은 병든 하인이 고침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정결해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화평케 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고 의의를 위해 자원하여 핍박을 받은 바울과 스테반 같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받을 큰 상을 위해 달려간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읍시다.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합시다.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온유한 봉사자가 됩시다. 날마다 회개하여 심령을 청결하게 합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여 의의 후사가 됩시다. 천국 백성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 삶에 실천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일평생 복이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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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